동시대인 같은 세대를 살아가는 신구세대가 옛날 얘기를 들어보기도 하고 또 동료 간에 서너 배 간에 아 맞아 그때 그랬지 라는 공감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시의원 국회의원 구청장 뭐 사실은 보통 사람들로서는 야 평생 저런 거 한번 접근해 보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던 거 아닌가요? 하다 보니까요. 그렇죠. 난 지금도 평생 내 경력 중에 자랑스러운 게 한국은행 들어간 거하고 야간 국제대학을 다닌 거 두 가지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. 내가 살아남지 못하면 나를 건져줄 사람이 없으니 난 내 길을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. 저 운동 쪽은 내 할 여유도 없고 지금은 아니다. 그러다가 바로 군대에 간 거죠. 지금 제가 저 멘트가 인간 최용규다라는 생각이 번뜩 들어요. 늘 이걸 난 비겁하지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죠. 비겁했다. 그래. 난 비겁하다. 했다. 그런데 도저히 나로서는 그 당시로서는 참여할 수 있는 입장도 못됐고 밥을 굶지 않는 내 최소한의 보장이라도 좀 있은 뒤에 불의에 대한 망치를라도 때려보겠다. 이렇게 작심하셨다는 거 아닙니까? 검찰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. 조직의 어떤 느낌이 그래서 당신은 하시오. 나 안 하겠소 하고서 내 던지는 기록을 발로 차버리고 나왔는데 그 사람은 또 16년 만에 국회에서 나는 국회 법사위원으로 그 사람은 법률구정단 이사장으로 만나게 됩니다. 그때 내 솔직한 생각이 당신 덕에 내가 검사를 안 하게 돼서 참 고맙다. 내 인생 못된 말로 뵈릴 뻔했다. 안 맞으면 관두는 관두기를 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. 지금 몇 번 관둔 줄 아세요? 지금 시의원 제출만 하고 구청장 갔죠. 구청장 시장 출마한다고 사퇴해버렸죠. 그렇죠. 그거 국회의원도 두 번 하시고 안 한다고 접었던 거 아니에요? 국회의원도 불출마 설마 관뒀죠. 사실은 사람이 누구나 나도 그만두겠다고 하고 싶은 생각 12번도 더 나는 법이거든요. 그런데 그렇게 자신 있고 담대하게 어떤 일을 내가 딱 부딪힐 수 있는 용기가 쉽지 않거든요. 암흑의 선배 이거 어떻게 하면 구청장 잘하는 거예요? 그랬더니 딱 한마디로 당신 손에는 예산과 인사권이 있으니 똑똑한 사람은 5명만 데리고 가면 다 따라온다.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거꾸로 해석이 되기를 그건 당신 생각이고 못된 놈 다섯 빼고 난 나머지 95명을 1295명 데리고 간다. 그 자리에서 결정을 했습니다. 그래서 사실 공직자들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몇 명의 일탈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는데 저는 공무원들하고 1300명 1대1 면담을 다 했고요. 1300명 프로필을 다 암기려 했습니다. 내가 초선의회 때 연술받으면서 가장 인상 깊게 받았던 얘기가 너의 행운 때문에 너보다 유능한 놈이 일할 길을 뺏긴 것에 대해서 항상 염대더라. 옳은 일이면 해야죠. 우리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죠. 네. 다 배운 대로 못 사죠. 옳은 일을 외면하지 말아라. 저는 국회의원의 가치보다도 들판에 버려지는 우리 동포들을 건지는 일이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인천의 정신문화를 키우기 위해서 정말 인천에 제대로 역할을 하는 분들 소장품 전시회에서 한번 하고요. 또 의미 있는 날에는 우리 복식을 갖춰서 형식이라도 갖춰서 정신문화를 찾는 이런 시민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 말을 하고 싶어서 라떼는 말이야 왔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